이 세상은 생각보다 꽤나 짜임새 있게 짜여졌습니다. 저의 친오빠가 해군부사관이라 그럴까요 저는 해군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구타는 기본이고 언어폭력 기수여래 등등 기상천외한 부조리함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하죠. 그리고 이런 군대의 부조리에 대해 남성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남자들끼리 있는 세상이 바로 유토피아이다 라는 소리를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여자끼리만 있으면 평화로우니까 남자는 꺼져라. 진짜 여자들만 사는 나라 있으면 가고 싶어. 당장 가고 싶고 없어서 못 가. 제발 진짜 얼마가 들든 여자들만 사는 나라로 가고 싶어.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간다 안 간다 말해줄래? 존나 무릉도원 같고 이곳은 여자들의 세상이야. 돈 주고도 갈 거고 엄마랑 손잡고 갈래. 안 간다고 할 여자가 있긴 할까. 이민 갈 거고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저는 전직 간호사로서 여자들만 사는 나라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시점 간호사의 남성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명실상부 여초직업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여자들만 있는 직장이 바로 간호사라는 직장이죠. 그렇지만 여성시대에서는 여자들만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간호사 집단은 단체로 정신이 나가 있다. 일반 회사 들어가면 막내 소리들을 나이인데 3년 차만 되어도 신규 간호사가 벌벌 떠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여자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모순되지만 나도 간호사인데 간호사랑 일하기 싫어. 간호사 진짜 별로고 여자들만 있는 곳에 못된 년 5조 5억 명이야. 라고 말하며 여자들끼리 일하는 게 지옥이라 말하는 여성들이 있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규 간호사인데 죽어버릴 것 같아라는 글도 있습니다. 나이트 이제 퇴근하고 집 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 면전에 대고 못생기고 뚱뚱하면 일 못한다더니 그게 진짜였네 라는 소리 들었어. 간호사 태움태움 말만 들었지 이렇게 심할 거라 생각도 못해봤어. 여자끼리 으쌰으쌰 할 거라는 fm들이 하는 말 믿지 말고 제발 간호사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신규 병아리의 하소연이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 글이 쓰여진 시간은 오전 9시인데 나이트 근무의 정규 퇴근 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적어도 1시간 반 동안 못생겼는데 일도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며 1시간 반을 더 일한 거죠. 여자끼리 으쌰으쌰는 개뿔 내친언니 간호사 1년하고 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4년 다니고 있음. 간호사 태움 이야기 듣고 있으면 같은 여자끼리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 라는 우리 여성들의 절규가 보이십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여자들만 사는 섬 간다 안 간다 라는 글의 댓글을 봐보겠습니다. 안 가는 여자가 있긴 할까? 라는 이 댓글을 보자마자 매콤한 여자들끼리의 파벌문화와 여초문화를 겪어본 간호사들은 과연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갈까요? 돈 주고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간다는데 많은 돈을 받으면서 여자들끼리만 일을 하는 간호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집단인 군대가 힘들고 여자들만 있는 집단인 간호사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총기를 다루고 국방을 책임지기 위한 군대와 간호사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 성별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섞여야 하는 게 맞고 이 세상은 결국 fm들이 바라는 여자들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fm들이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fm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매갈리아도 워마드로 분열되고 우복기로 분열된 다음 다시 레디즘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 커다란 뜻이 있던 매갈도 저렇게 춘추전국시대 마냥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데 한쪽 성별만 사는 섬이 과연 정상적으로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순리에 따라 세상이 올바르게 바뀌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은이 감기약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끼리 으쌰으쌰는 개뿔 내친언니 간호사 1년하고 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4년 다니고 있음.